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주 설명하면서 왜 위 위치에서 매매하십니까 했듯이 여러분들 이 그림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122선 이게 빨간 선을 121선으로 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 구간 여러분들 매수는 역배열 구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여름 1단계는 120에서 한 30% 이겨 만 원이면 13,000원 그리고 이 3단계가 따블 간 자리입니다. 만 원이면 2만 원.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들 현대 엘리베이터니 일신석제니 경농이니 그다음에 또 어저께 쭉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일단 그동안 1월 13일 날 12만 원 간 현대 엘리베이터가 매도해서 다른 거 가면 그동안 상대 속도로 이 구간 한 달 동안에 현대 대장주한 엘리베이터는 그냥 옆으로 행보하면서 경농이니 일신석제니 용평 리조트니 다른 것들이 다 따블 같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순환의 감각 갖고 이제 감을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준 갖고 앞으로 이 시장이 더 갑니까를 IT 갖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감각을. 이 감각 중에 IT의 몇 가지 종목만 선택해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SKC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원익 IPS 뭐 이 세 가지 종목 갖고 여기가 이제 옆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121선 계속 우아형이죠. 여기 쌍바닥을 4만 8천 원 정도에서 형성됐습니다. 최근에 6만 원까지 갔다가 어저께 10% 급락을 했습니다. 뭐 폴더펀이 여기 보시면 뭐 CPI 필름보다 강화 유리로 갔다. 오히려 이럴 때 제가 50% 떨어지는 칼날 분할 매수하라. 그리고 직전 저점 쌍바닥. 그런데 왜 이런 전략 세우냐. 120 밑에 우아형. 그리고 아직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제 IT의 삼성전자는 4만 5천 원부터 SKI닉스는 7만 5천 원부터 여기서 왜 매매하십니까. 삼성전자 SKI닉스를. 오히려 파생시장 갖고 이용하면서 하루 걸러 콜 100%, 푹 100%, 오늘 콜에서 또 100%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한 2, 3% 움직여서 이런 게임 하면서 진짜 대세 파동은 이제 3월달. 내일 이제 언팩 행사해서 4월 초에 삼성전자 1, 4분기 노출되기 그 기준에 3월달. 제가 3월달 잡는 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나오나 이거를 IT 부품주 갖고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점을 잡는 하나의 반갑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어저께 아이디어로 이제 북방주는 화장품이나 방산주나 컨텐츠 관련주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십시오라고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장의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들, 섹터들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어느 종목들이 주도를 했나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이 남북경협이나 4대강보공원, DMZ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의 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스관 관련주의 동양철관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121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21선 아직 밑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지 못한 북방주가 떨어질 때 오히려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신석제나 경롱이나 용평리사는 매매하지 마 전략이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종 때 매수해서 이제는 이 테마는 오히려 다음 파동에 러시아하고 가스관 그리고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상승 테마에는 오히려 화장품주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주식들의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십시오. 122선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우아형에 15만 원에서 쌍바닥 주고 21만 원 갔다가 17만 원 눌리면 아직 122선 밑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여름의 1단계 25만 원입니다. 여름의 2단계 30만 원입니다. 40만 원 가면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음 순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체크하고 또 하나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가 오히려 방산주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대상은 한국항공우주를 선택해드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22선 밑에 보세요. 우아형의 수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모멘텀가 스토리텔링입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협상이 잘된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오히려 오히려 1년마다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 갖다 얘기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 정도 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또 값이 또 올라가는지 또 그 부분도 하나의 총선 과정과 내년 대선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국방 의지 굉장히 증가하겠죠. 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번에 잘된다 해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는 경제에서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추이를 우리는 구경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협에서 전인대에서 어떤 단어들이 꽂히냐에 따라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방산주나 탈원전으로 급락했던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출된 뉴스보다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주고 지금은 나쁜데 좋을 거 이걸 사야지. 지금 좋은데 더 좋은 거 말았다가 실적 뒷받침 안 되고 나쁜 변동성 나오면 이격의 변동성으로 급락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당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위치, 그 다음에 현재 상에서 이 종목의 대상 비중. 저는 이럴 때 등급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주를 해요. 그러면 S급, A급, 우리 학점가 A, B, C, D, E, F.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S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한국 화장품을 눌러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아이고, 이 종목 제가 좀 늦네요. 데이터가 한국 화장품. 여기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저는 오늘 이거 매수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화장품의 B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기준으로 할 때 S급은 한 3천만 원 이상 투자해도 됩니다. A급은 2, 3천만 원, B급은 1천에서 2천, D급은 500, 이렇게 1억 기준으로 금액을 조절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그 대상의 종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B급이에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 이 종목이 1만 6천 원, 1만 7천 원. 만약에 여기 와 있어요. 안 합니다. 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거의 반을 팔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의 위치를 121선 이격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방주는 이제 아이디어를 화장품 엔터, 그다음에 다른 섹터. 여러분들 이제는 물물교환, 물류. 그래서 화장품 엔터 컨텐츠. 이제 신대북주는 이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떻겠나. 왜? 당장 철도나 이런 거창한 거는 당장 들어가기 힘들다.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자본, 미국 자본, 우리 자본, 일본 자본. 컨소시움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나. 오늘 뉴스에 미국 부담 줄이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철도. 그래도 중국이 이거를 허용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또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흐름을 파생시장에서 또 이것만 하나 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양날 계절량. 앞으로 하루 걸러. 여러분들 제가 옵션 매매 20몇 년 이상 됐지만 하루 걸러 콜에서 따블, 푸드에서 따블 이거 처음 봅니다. 하루 걸러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변동성. 그러니까 삼성자 SK 아닉스를 2, 3천 원 올렸다, 2, 3천 원 뺐다 해서 완전히 레버리지 일으킨 파생 변동성에서 변동성 따블 게임을 만듭니다. 그러면 287조 290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6월물 매수한 거는 3월물 매도로 바꾸고 콜 산 거를 청산하고 푸스로 이동하고 이번에 283.5가 3번 지지했습니다. 여기 오면 또 반대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선물 매도한 거를 일부 청산하고 매수받고 이 시소를 계속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변동성 전략도 같이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 일단 다 문제 의사 Viktoria eston 망